리즈 언니 아니야. 아니 이게 리즈 언니 지금 너무 은하하잖아. 여기 있다가 언니만 딱 그려준다. 오 저거 비슷하다 언니. 아 이것도 진짜. 나 왜 저러고 촬영 안 해? 고용이. 그렇게 해 진짜? 너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. 은하야. 아니 봤지. 다 너무 익숙하다. 언니가 막 이렇게. 이렇게 본 줄 알아? 야 잘한다. 이거 이거 이거. 내가 내가 애가 가끔씩 어쩌라고 그러면 언니한테 내가 이런단 말이야. 근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. 내가 뭐라 그래. 어디 동시에. 이거 합친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. 한번 보여주라. 너 이거 이 날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었어. 음방에서 할 수 없잖아 그 표정. 그치. 엔딩 요정으로 하면 돼. 아 진짜. 아 진짜. 오 진짜. 랄리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